30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10개월 연속 아 개막전이라서 괜히 더 떨리네. 아 시발 거. 아 짜증나네. 도래하가라님 매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우선 8강 가자 화이팅이야. 도래하가라님 매드벌룬 100개. 아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해요. 며칠 동안 다 졌어. 나 토스전 15연파인가? 게임이 안되고. 계속 말린다 뭔가. 아이스크림 1개. 아이스크림 1개. 아이스크림 1개. 아이스크림 2개. 아이스크림 2개. 아이스크림 2개. 아이고 형님 1불로 감사합니다 그냥 떨린다는 느낌보다 그냥 빨리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열심히 해서 이번에 빨리 하고 싶다 1불로 가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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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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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근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봐가지고 오늘 1등 아니면 2등으로 진출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유다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다 선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난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난수 선수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프로 설거지와 노력의 아이콘 간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느끼는 건데 30대가 넘어가면 이게 프로 출신이든 아마 출신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프로를 내세우는 거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냐 마치 제가 유치원 때 반장한 걸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제발 프로 호소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김유다님이 지금 보시기에 안에 쪽에 있는 박성진 철구 형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박성진은 깔고 가는 카드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구 난수가 좀 박빙이지 않을까 저는 좀 저기서 좀 저도 진출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명 올라가니까 김유다는 사실상 확정이고 난수 아니면 철구 둘 중에 한 명 올라갈 거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저는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승부 예측에서는 김유다 철구가 올라가는 게 가장 높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좀 흥행을 위해서 저랑 철구랑 올라가는 걸 좀 원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저도 철구 경기를 봤는데 네 진짜 저는 좀 놀랬어요 너무 놀랬는데 단 하나 철구가 프로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벌벌 과라서 그래서 오늘도 연습 때 경기라고 보여주면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또 벌벌 거리는 순간 이제 뭐 이제 학생들이 저도 한마디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철구 선수와 여기 나누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5시까지 연습하셨죠? 네네 네 지금 지금 많은 선수들이 철구 선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일단 A조에 일단 아마레기들이 두 명 있더라고요 이 대회 때는 괜히 프로들이 아닙니다 대회 때 안 떨고 그다음에 그 대회 때 그 판짝이 이런 걸 잘하는 게 프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A조에 아마레기 두 명 그다음에 프로가 두 명 있다는 거는 마치 그 조기 축구장의 호날루 같은 격이 아닌가 아 이 날이 박성진과 철구가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 출신으로 철구 입장에서는 박성진이 인정한다 아 박성진은 또 SKT1에서 그래도 한가라고 한 사람이고 두 명은 두 프로 자격증을 못한 아마렉이에요 그렇죠 박성진도 꽁프로 아닙니까 꽁프로? 저 거리 짓닫습니다 아 예 자격증 좀 있다고 네네네 그러면 철구 입장에서는 박성진과 철구가 올라가고 그 위에 난수와 기뉴다 선수들의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기뉴다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박성진과 기뉴다 두 중에 최종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되면 철구가 1등으로 올라가고 네 저같은 경우에는 난수로 일단은 잡아버리고 박성진 기뉴다전에서 아마 박성진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꿍속으로 박성진을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깔끔한 2승으로 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야기만 들어보니까 진출 축하드려요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커피가 트로피 같은데요 벌써 아 아니 지금 사실상 아 네네 이미 올라갔어요 근데 저거 부조성해 주면 안될까요? 하하하하하하 이미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오늘 끝으로 철구 형 지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일단 저희 학생들은 다 5% 다 응원하고 있고 지금 진짜 통장의 클래스 푸루의 격 덤지 못한 아마추어와 푸루의 그 병 그걸 클래스 차이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그 클래스 차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도 화이팅 해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사전 인터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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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식 연âr 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휴양니다 음 fr 에이 Cze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자리에 담아둔 스티벌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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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내리시지요. 경력을 내리십시오. 경고를 내리시지요. 침묵을 꺼내줍니다. 경고. 경력을 내리십시오. 목표 1.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방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4-5-5-5-6-5-5-2-5-5-0 어? 쥬껑을 양쾌하게 죽일 것이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5-1불링 들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강아지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경고를 사용하십시오. 경고를 사용하십시오. 경고를 사용하십시오. 경고를 사용하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본부 제시바랍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야 뭐야시바 왜 안 움직일 병신아 퀘퀘퀘퐁 ㄷㄷ 1-2-1 공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목표 3개 전진 압수 1. 공격하여 나아낸 라온이 필요합니다. 1. 공격하여 나아낸 라온이 필요합니다. 2. 공격하여 나아낸 라온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산교식이 컷!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상비 신경받습니다! 완성! 작업!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잘 잡게! 무산교식이 컷!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문제없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지요! 대여계! 상비 공개 받고 있습니다. 공략 바팥뼈! 방영! 정경! 대장님! 주인공 시작! 정리 끝났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리시지요! 명령을 내리시지요! 목표 설정! 문제없습니다! 목표 8장 아! 아, ㄷㄷ 러시아 가겠습니다. 목표 3점 체력이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styl의 습합을 알아주면, 1-2-3-4-1 목표 위치는 출발합니다. 히힛 목표 2단계 퇴즈가 잊어버린다 목표 설정 ㄷㄷ 아.. 아.. 엄청 긴장했네 와.. 와.. 엄청 긴장했다 와.. 씨발.. 아 유리하니까 더 긴장되네 와.. 어.. 아.. 좀 지켜보는 맛이 있게 하는 이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성진 선수도 한 수 한 수 주는 게 정말 신중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초반에 부터 좀 불리한 출발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최적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아닌가 또 그 정도 스탠스만 좀 느낌이 들고요 네 반대로 김유현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 중반 후반 좀 약간 매끄러운 딱딱한 정육각형 느낌의 그 게임에 좀 체급이 확실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티어 차이가 확신 안해 근데 티어 차이가 안 나요 네 오오 아마추어 점프로 오오오 아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사실 김유현 선수 게임을 제가 종종 봐야죠 구총장님이라서 보는데 이렇게 잘해 보인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요 오늘이? 네 우와 너무 좋아요 좀 더 곁되나요 좀 더 bump 아 좀 더 bump 아 예예 더 bump 이런 거예요 신기하네 어 บ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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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영의 대결.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대결부터 치열한 승부가 나온 상황이고 난수와 철구영. 승부보다는 빌드를 잘치않은 선수. 평소 프로토스 상대에 대한 자득권을 보였고요. 평소 프로토스 상대에 대한 자득권을 보였고요. 펜하다는 이해도가 뛰어난 선수. 감사합니다 형님들. 철구영 선수를 상대에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스탑 프로게이머 출신의 철구. 자존심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저 굉장히 프로 시절에 철구영 선수의 철구영 선수. 그 당시에 저도 게임을 많이 해봤었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정말. 이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도 어디가서 저거처럼 친다는 아마추어 출신이거든요. 정말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트렌드를 앞서 이끌고 이탈리스트 컨트롤이 정말 좋은. 정말 잘하는 선수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프리카 방송의 대통령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좀 신기하긴 한데 그만큼 테란전의 좀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토스전. 이번 게임 극복을 하게 되면 승자전에서 굉장히 고승률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난추 선수를 잡아내면서 철구 선수가 지금 승자전 올라가서 기뉴다 선수와 대결까지. 그렇습니다. 에이스텍트 소울 출신의 전 프로죠. 2006년 하반기 드래프트 2차 지명으로 지금은 그때 팀에 또 들어갔었고 그 예전에 사라진 리그인 MSL 서바이버 예선에서 신상무를 2대왕으로 잡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서바이버 본선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이병민 선수. 굉장히 잘하던 테란이 이병민 선수 상대로 승리한 바가 있었고 2009년도 IEF라는 대회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공격이 아 샤이니가 욕할만 했어 내가 게임이 유리해지니까 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아 흠 에이케 나는 불쭉불쭉한 선수들 간의 대결 기록이 있는 철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난수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태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번 경기가 제일 중요하고 아마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 첫 경기에 정말 비중을 높게 두고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빌드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 사이에 경기 죽긴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작 사이에 남은 점에 갈 텐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오 사냥을 시작해 볼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프로렉이 사냥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아마 렉이 사냥을 해볼까 서로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방금 프로렉이 사냥 당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만회해 줘야죠. 이야 지금 서로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에 주부 숲진 생겼다면서 설거주 너무 많이 해서 캬캬캬 자 지금 나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잔인합니다. 극악무도합니다. 철구 선수 이야기고요. 네 독백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방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준비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반 경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선수들의 그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준이 끝났네요. 자 이번 대결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자리는 토스가 좋아요. 근데 캠 좀 끌게요. 아 나 좀 자 아래쪽 철구 선수입니다. 하아 나 새로운 방향에서 공개 시작됐어요. 빌드 생각 좀 하고 있을게. 아 근데 이거 난 수위로 올라오면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지금 너무 게임이 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짜증나네 아 시발 아 대회에서 더 많이 보여주는게 사실 철구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은 난 수 선수는 굉장히 그 철구 선수를 상대로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채팅도 전혀 밀리지 않고요. 난 수 선수 같은 것도 마이너즈 크루의 활동을 통해서 아 최근에 난 수한테 진 적은 없는데 아 그냥 뭔가 게임이 자꾸 너무 안 되네 하아 손은 난 수가 유리할 것 같은데 내가 내가 그러니까 원래람 형님도 이게 배럭을 걷어내고 각도기를 해야 되는데 와 손이 안 가더라 씨발 그래가 그냥 먼저 중요한 것만 했어 맞습니다. 이게 손이 안 될 때 괜히 각도기 제기하다가 ㅈ 될 것 같다고 그냥 먼저 손 중요한 것만 딱 먼저 우선순위를 했거든요. 멀티 먹고 벌쳐 나가고 드랍쉽 태우고 와 씨발 손이 안 되네 연습 때는 했는데 어? 끝났다. 와 씨발 끝났다. 구드론인데 쉬고 쉬어야 막을 수 있어요. 아 10일에 10일에 10일 넥소스 ㅈ 됐다. 내기다. 와 끝났다. 네. 일단 일단 질렀어요. 이게 한시라서 근데 한시라서 조금 이제 이 빌드를 선택을 한 건데 오버풀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막기가 쉽거든요. 10시기가 너무 좋아서 ㅈ 됐다. ㅈ 됐다. 5시 구드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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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 잘 나와서 아니 막을 수는 있거든? 막을 수는 있는데 ㅈㄴ 빡세 그냥 막을 수는 있는데 빡세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있어. 근데 난수는 막을 것 같긴 한데 왜 안 지워? 네. 왜 안 지워? 게이트까지 지을 거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한길이 됩니다. 아 근데 위치를 정확하게 지우고 모르기 때문에 아아 나눠손다. 이러면 막을만 하죠. 이러면 여기 포즈 지우면 되거든요. 왜 안 지워? 왜 안 지워? 왜 안 지워? 지웠다. 와 이러면 막았어요. 이러면 막았어. 이러면 막았어. 왕막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새끼라. 자 건물 짚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정원인들이 올라가는데요. 네. 찍던 일꾼도 취소하고 지금 포즈를 박은 거거든요. 와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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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러면 이러면 토스가 나쁘지 않죠. 여섯시까지 방해하니까. 와아 난수 이거 잡는다. 콘두를 좋아서. 난수 ㅈ잔바리지 ㅈㄴ 잘하거든요. 이거 잡히면 진짜 게임 터집니다. 일단 고도로로 뛰었을 때도 큰 이득을 지금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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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속상하죠. 음. 아 이러면 토스가 기분이 괜찮죠. 예. 초반도 생더블 생렉 시작이 오고 예. 아 난수한테 안 짓마야 안 짓마. 이길 수 있어. 이제 포즈 취소하고 워크할런에서 호흡을 탔기 때문에 지금 철구 선수가 레오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조금 바람이 찢어질 수 있어요. 지금 배를 잔뜩 풀린 차님 시작한 난수 때 들어온 정말링마저도 깔끔하게 막아냈고 네. 이후에 상대방의 의존이 다 뻔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포어가 앞마락 쪽에 있는 스카이런 하나의 의존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마락도 돌아가고 테크도 지금 빠르게 확보가 되는 이런 난수 가운데 빌드가 됐습니다. 테크 차이가 좀 심합니다. 지금 벌써 코어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토스가 스타게이트든 뭐든 빌드 선택을 들어갈 수가 있죠. 일찌감치요.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테크 차이가 나면은 스타게이트 바로 안 지어서 그나마 조금 마녀가 되는데 바로 지었으면 정말 타이트했거든요. 철구 선수의 철구 선수의 입장에서 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사이즈가 나왔고요. 반대로 만수 선수는 지금 테크트릭 이용해서 돌려야겠죠. 네. 아근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이후에 몇 초반에 좀 드론 공격 막아내면서 인패를 불륜 채취한 난수가 고치는 그린까진 그리게 될지 아 그래도 저번에 소추 찍고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바로 지어주고요. 스타게이트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트리플에 질러토기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건 난수 선수가 죽더라도 지금은 압박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또 링을 찍기 한 번 만으로도 이틱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투절로 꼬는 건 좀 그런데? 야 야 호오! 전 어머나 좋은데요? eler 오늘 근데 선수들 경기력이 다 왜 이렇게 좋죠? 네어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그냥 대충 이제 대회가 잡혔으니까 나가서 예능감만 보여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번 본인들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이제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경기를 꼼꼼하게 잘합니다. 일단 진로 공짜예요. 따라가요 지금 계속 이리 보면서 코세어 다크로 지금은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을 흔들고서 정찰하고 난 이후에 게이트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 힘을 좀 기르겠다라는 의도를 난투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별다른 어떤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숙숙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나를 끝냈서 완전 커셔버렸네요. 스컬지는 지금 찍혀 있고요. 안바당한 환경, 안바당한 가스 타이밍을 받고 6시까지 가스 타이밍은 안 봐주네요 일단은. 안바당한 가스 정도만 딱 퇴치하고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무단해요. 그리고 스컬지는 이제 투게이트에서 다크 템플러를 나왔습니다. 이 상대방을 좀 파트로 했고요. 이거 조금 뒷뜸이 생길 수 있죠. 네. 이런 빌드가 있었어요. 상커세어를 돌려서 스컬지가 있던 어떤 스컬지가 어쨌건 만에 토스 기질을 정찰하러 한 그룹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안쪽에 스컬지가 보통 4마리 찍지 않습니까? 있어도 오버룹도 강제로 커세어 죽으면서 찍고 피해주는 그런 빌드가 있어요. 다크가 다리 쪽으로 건너가는 거를 용쾌 눈치챘기 때문에 정우님도 뒤쪽으로 빠지게는 했었는데 와 이거 3컷 뽀록인데 안 통했다. 근데 커세어가 오늘 타이밍에 스컬지가 안 떠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님들 난수는 이거 스컬지 배제하고 뽀록뿌록뿌록뿌록인 거거든요? 이러면 끝났죠 게임.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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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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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수 선수가 조각 빌드를 조금 우위를 점했는데 굴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권을 좀 늘리면서 거기에 들어온 다크 절정까지 막아냈고요. 다크에 대한 어떤 경제도 지금은 전혀 당하지 않으면서 해처리도 지금은 원하는 때도 늦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드라도 뽑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 와중에서 이제 러커 개발을 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좀 더 다리 쪽에서 괴롭히면서 또 혹은 공주에서 지금은 이득을 볼지 아니면은 뮤탈지스크를 소수 섞어가면서 상대 하이템포를 퍼트내는 이런 식의 어떤 스프링도 보여줍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잘 잘 잘 잘 못하고 매우 좋습니다. 위원장에서 다크 템플러가 상대 체제 계속해서 확인해주면서 캐논을 빠르게 짓지 않았어요. 공기 수중이 되게 높네요. 커서를 모아서 빈포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절하게 반대방을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빠르게 떠나지 못하도록 네. 퍼세어를 압박하면서 병력의 양, 포지션 이런 것들 지금은 확인을 하면서 하이 템플로어의 어떤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한 번의 시간 끌기였다고 보이고요 네 별다른 실수 없이 계속해서 지금은 경기가 팽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질런 아트한 거기도 템플로어 만화 채우고 있어요 캐논도 하나 앞마당에 짙던 거 보고 취소했어요 또 오오 취소하고 다시 타일럿으로 배치한 거고요 저것도 게임을 계속 보면서 맞춰간다는 거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저는 조금 살짝 몰딱거든요 네 역시 대회에 네 선수들의 집중력 그러니까 이송환 해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회 준비를 진지한 마인드로 한 게 지금 티가 나요 누가 맞을까 지금 들고 올라오는 분들은 지금까지 하고요 네 개인 방송에서 이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친분에 의한 이런 어떤 대결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준비하듯이 준비해갖고 대회하듯이 준비해갖고 왔고요 네 난수 선수 역시 정우전을 지금 임하는 자세가 보면서 맞춰가고 지금 룰을 잘 따르고 있죠 진로도 밖으로 빼놔가지고 조이기 당할 걱정도 없어요 네 오오 다섯 개 다 빼려줍니다 네 다섯 개 다 빼려줍니다 네 다섯 개 다 빼려줍니다 다리를 벗어오면서 분명히 트리플 지역을 가져가기 위한 시도도 프로포즈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은 연구해 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히드라. 그리고 난주선도 지금 팔게이트까지 좀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네. 히드라가 조금 어 그렇죠. 팔게이트에서 계속해서 물량 생산을 와 근데 아니 근데 여기는 토스 너무 잘 찍었는데? 지금 온리 히드라 체제거든요. 지금 드라테가 나오면 토스의 힘이 좀 더 쎌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거 아니 토스가 인구수 너무 잘 찍었는데 이거? 15,50 차인데? 이런 상황인데다가 질럿은 아까부터 꼽혀있었고 드라군까지 나오면 송구히 히드라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지금은 대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와 이거 잠깐만. 15,50 힘의 점프 아직 럭커 개발은 다 안 됐습니다. 어 이거 토스가 안 가면 이기는데? 안 가고 멀티 까면 이기는데? 이 안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 가기만 하면? 아 철곤의 이거 움직임으로 하려 그러네. 토스가 좀 손해를 닿죠. 네. 어 방금 럭커 어 근데 럭커 지금 안 드는데? 럭커 빼야죠. 럭커 빼야죠. 누구랑 붙기 원하자구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누구하고도 상관없어요. 개팬다 마인드입니다. 요거 근데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퇴제할 때인데 오버롯을 펼쳐놓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그 뒷시야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 들어가서 그 빈틈을 노릴 준비 난수 선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철곤 속 뒷시야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홍콩 가면 X댄다. 이거 바로 반응하면 모르고. 이달 수 있어요. 왜냐면 인구 수를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거 홍콩 가면 수가 X댄이다. 오 바로 뺐다. 뭐야? 바로 반응? 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낫구나. 저기 그래서 병력측 보내야 되는데 여기 자고 체치질 문제가 좀 발생하구요. 아.. 뭐야 이거? 하이템으로 행동력을 지금 예 공평으로 지금 예 공평으로 지금 쉬바 이재동 아니야? 요런 시간 끄는 자체를 통해서 세시 몰틴 확보를 조금 비굴 오 근데 아니 근데 토스트 형님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다. X됐다. 와.. 자 이번에 드론은 셔틀을 끌어냈습니다. 토스트 업이 너무 안 좋은데? 어 근데 드론이 왜 이렇게 없어? 대비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좋아요 지금. 네. 떨어졌고 셔틀이 살아가고 근데 드론이 너무 없는데? 와 인구 수를 다 따라잡고 잡았죠? 요게 좀 되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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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게임이 안 되고 긴장이 되면 저런 판단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모습이군요. 네 형이 좀 굉장히 좋았고 네. 와 근데 방금 반응 속도는 쉼 레전드급으로 잘했다. 토스트 업? 2업 눌러야죠. 근데 이거 지금 토스트가 안 좋아요. 왜냐면 저그가 4가스 멀티를 너무 편하게 먹었어. 그리고 구도도 이미 잡았고 이미 하이브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그가 하이브 찍었을 때 저 셋이 멀티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견제하기가 편해. 그리고 셋이 지금 보니까 풀업을 너무 많이 못 보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너무 안 좋아. 저게 이제 풀업이 쌩쌩쌩 돌아가야 되는데 더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한 무리한 지출 이런 것도 없고요. 일단은 상대방이 견제 마감하면서 상대도 이제 힘을 다시 모아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자신도 강해지겠다. 하이브 테크를 타고 완벽하게 이거는 토스트가 12시 안정화 시키면서 와리가리 치면서 움직임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저그가 말이 안 되는 게 토스트 업그보다 좋죠? 이거 X됐어요. 이거 X됐어요. 저그가 업이 좋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잘하네.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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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디션이 바로 반응한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용호 선수랑 꼭 공식 경기를 했잖아요. 오늘 경기내에서 보여주는 그 집중력 아 난수영이가 멀티엣 유도하고 가야 돼. 멀티엣 유도하면서 가야죠. 그렇지. 멀티엣 유도하면서 가야죠. 이게 맞죠. 멀티엣 유도하면서 가야죠. 다크 내리고 정면에 다크 내리고 정면에 다크 내리고 정면에 스톱 안 써? 뺐다. 빼겠다. X됐다. 안 뺀다. 뺐다.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이거 챔벗 깨야죠. 난수도 아쉽다. 셔틀 빼지 말지. 오브로드 갈 때 시야 들켰으면. 상대 시야 끊어주면서 빨간불 들어오게 해두면서 이런 걸 한다는 점. 챔벗 깨나요? 난수 이거 무식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저우가 세요 형님들. 난수도 잘한다. 난수영 앞마리기 힘 보여주나? 근데 이거 그만해야죠. 난수. 이득 존나 많이 받다. 와! 오 시발 이거 미나 설마? 미친놈처럼? 와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어쩌면 끝나는데 게임? 와 난수 존나 잘했다. 방금 한타. 시발 허염문데 방금? 어 근데 히드라 많아요. 어 이거 사버킥에 또 오히려. 와 잘 막았다. 이거 빼야되요 토스. 더이상 손해보면 안되요 토스도. 오! 오! 방금 순간적으로 존나 잘 받다 셔틀. 들어오다가 지금은 잡힌건데. 럭크 숫자가 줄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질럭만 찍어서 자신감있게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방어라인에 문제가 좀 생겼고. 병원 숫자리는 줄. 와 이거 미나? 난수 밀라그런다. 와 시발 난수 끝내라그런다 이거. 이거. 지금 이겨요. 지금도 간단해졌어. 근데 막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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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비타닉만 버티면 돼요. 저그가 좀 아나롭게 했고. 닭가스추치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도 버티면 괜찮은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드론도 거의 다 생존했고요. 7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형님들 뭐냐면. 견제를 세게 딱 한 번만 당했으면 졌거든요. 저그가. 근데 일단 드론을 다 살려서 좋아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나오기 전에. 보통 이제는 가수 버텨주면 되는데. 프로토스는 상대의 수비라인이.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금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철구선수가. 정면도 위험해요 지금. 정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럭커 등 대고 있는 자와이. 왔눔, 옥저블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럭커가 자리를 못 잡고 있으면은. 질럭 기반으로 질으로 계속. 붉으실 수 있고. 4맥차시 통까지 하는데. 예. 이 정도는 저거가 조금. 표현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문장은? 오오오오 피해주고 진짜 두 호환이 좀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정은이 나오고니 병룡 나오고니 추가병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고수만 보셔도 아까 70, 60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요. 와.. 게다가 일곱.. 그러니까 이게 형님들 디파 마운드를 한 번 깨가지고 이 반응이 정말 빨라요. 이 정리 정돈이 너무나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난수는 그거 했어야 돼. 견제를 본진에 강요하지 말고 저쪽 7시 쪽으로 한 번 더 갔어야 돼. 이거 지금 11시 멀티만 한 번 저그링 돌려서 내가 볼 때 근데 11시 멀티에 저지 안 될 거 같거든요. 갑자기 머리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일광객님들 토스가 지금 저그는 빨리 7시 안마 펴야 되고 토스 입장에서 괜찮은 건 드랍 동선을 3시에서 막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토스 멀티가 3시에 없으면 3시를 타고 들어오는 디파일러 드랍이나 러커 드랍, 저글링 드랍이 존나 빡센데 3시를 이미 먹어 놔 가지고 3시동선으로 들어오는 이제 드랍을 차단할 수가 있어서 토스가 존나 편해요 게임이. 시야 보시면 커세어 떨어진 시점부터 오버록도 잘 뿌려요. 네. 반응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뿌려둔 게 그리고 지금 난수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형님들 속서 견제입니다. 속서 견제. 내가 볼 때 지금부터 게임 2페이지 더 갑니다. 지금까지가 딱 2페이지면 아 지금까지 한 3페이지라 치면 지금부터 2페이지 더 가. 게임 딱 그 정도 사이즈야 지금. 변수? 어 근데 히드라 봤죠? 미쳤어요 여기도. 아 근데 수비란. 스톰 스톰 내려서 써야지 스크르지한테 왜 안 써. 이야. 결국은 어 저그가 원하는 대로 수비가 됐죠. 뒤팔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아 좋됐다. 셋이 있나? 뭐? 리브 없으면 마켓 빡센데 템플러랑.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상황인데. 네. 볼 하나 들어가는데요. 근데 진짜. 윤만 해도 되나요? 진짜 뭐. 대박이래요. 아니. 완전히 그냥 치고 맞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난전해 난전.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거기씩 20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 만판 정도 하면 5천 대 5천 가져갈 것 같거든요. 실력이 딱. 이 승부는 좀 치열한 친구들. 이야. 반응도 근데 서로 빨라요. 지금. 반응도 빠르고 자원도 잘 쓰고. 큰 실수 없이. 네. 계속 본인이 준비한대로 경기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네요. 지금 10시에서 11시까지 경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프로의 자존심을 지금 지켜내야 됩니다. 초대 선수들. 무슨 이제 경기를 보면은 전장은 투어닝이긴 한데 ASL 보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마음까지는 되게 가볍게 왔거든요. 오늘 볼 때.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선수들이 오랜만에 이제 이 선수들 경기 중계를 보는구나 하고 왔는데 이제는 좀 각잡고 중계를 하겠네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두고 많은 부분은 엄청난 연습을 해 왔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 3업 돼서 업그레이드 둘 다 거의 트럭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럭커드 더욱더 무서워. 이제 토스가 실드업 잘 돌려야 됩니다. 실드업 잘 돌리는 순간부터 싸움을 괜찮게 할 수 있어요. 18러 하나에 조합된 저글링 핫드랩 두 부대가 멀틀을 와 템이 왜 없어? 와 템이 왜 없어? 와 템이 왜 없어? 템업이 세방이에요. 세방이에요. 저글링 방 3업이 돼. 에이 이거 템 없는 거 존나 실수다. 저글링이 아니에요. 울트링이에요. 에이 방금 템 없는 거 존나 해봐 줘 이거. 진짜 사실 봐봐. 테럭고 이거 반응도 돼요. 아니 미쳤어요. 반응이 많이 안 돼요. 와우 진짜 많이 안 돼요. 아니 반응이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아니 종일장 어딨죠? 지금 철산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반응 중대 점평내고 아니 억지로 뭐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못 깼죠. 야 근데 지금 철구가 내가 볼 때 빨딱 섰다. 어 근데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이거 뚫려 안 뚫려 싸움이야? 와 이거 뚫렸다. 와 이거 뚫렸다. 어 이거 설마 마일 걸어주나? 히들한테? 와 말도 없다. 그러니까 저기 형님들 마일이 왜 있는 줄 알아? 저거 오버로드 폭탄 드랍 잡은 거야. 그러니까 오버로드 폭탄 드랍 하려고 놔둔 건데 난수가 마일은 놔두고 템은 안 놔둔 거야. 그래서 지금 게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업조보가 없죠? 업조보 없는데? 이거 왜? 업조보 없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그쪽 빼야죠. 야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는 먹었죠? 네 참사 먹었어요. 예. 호근하게 쓰근하게 안아주는 사이즈죠? 네. 너무 심했네요. 난 진짜 너무 심했습니다. 이게 결국 1,0시 쪽에 이제 그 셔틀 견지 결국은 성공을 하고. 이거를 뺐어야지. 이거 먹어서 이제 저거 좋아요. 그니까 냉장아 형님들 봐봐. 셋이 토스가 지키기만 했으면 템플러를 놔둬서 토스가 자원이 더 많잖아. 아니 똑같잖아 저거랑. 그러면 괜찮거든요? 더 많네 토스가. 와 근데 그 순간에 셋이 템플러를 놔두고 템플러를 안 놔두고 다크스톤 놔두고 존나 에바네. 와 이거 이거 반응 못하죠? 와 뚫렸다. 끝났어 이겼다. 다섯 시 다섯 시 한 마냥 여섯 시가 동시에 세 군대가 마릅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켜지게 된다고 하면 저분은 두 군대의 자원 출리기 때문에 결국 토스는 지금 세 군대. 와 이거 이거 졌다. 토스가 졌다 이거. 네. 풀어보러 막는 거 미친 짓이죠. 저글링 깡패라서. 그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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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변화실 한 번 갔다 가겠습니다. 와. 와. 아estä... 잘 안치고 112. 친하게 5254.. 오. 와. 호. 본인이 그 정도로 본인의 경기를 하면서 야! 실제! 철구 이번 경기 시기 따라하면서 승자전 올라갑니다. 와, 평기력. 진정한 환호당스러운 모습을 여기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철구 선수의 야생성, 짐승 같은 본능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번 경기 통해서 저희가 뼈다리게 느끼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 너무 잘해요. 잘했어요. 두 선수 모습을 진짜 잘했습니다. 아까 아픈 경기에서 경기를 했던 선수들도 그렇고 난수 선수와 철구 선수의 경기도 서로 간의 인생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성있게 플레이 잘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디뉴다 선수와의 경기와 첫 번째 경기와 좀 다른 점이 되면 디뉴다 선수는 본인이 시종일관 리드를 하면서 게임을 잘 풀어나갑니다. 로그인 좀 할게요. 흐흐흐흐흐흐 어... 어... 으흐흐흐흐흑흐흐흐흑 앗, 앗, 앗... 앗, 앗, 앗... 저 병병한 거 확인했습니다 형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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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 안했어 안올려도 돼 안올려도 돼 내 알아서 올릴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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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아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재뜸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1-2.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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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의 생각을 왜 못했지? 3의 실도를 생각 못했지? 2단계는 마지막 최종전 빌드좀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아쉽네. 아...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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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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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아 족같네 아 더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프로포션이 너무나도 좋아서 해줘서 비비도 잘 넣었고요. 네. 넥서스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깨질지언정 상황이 테라는 에토스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넥서스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낮에 가면서 우선 변경 주차는 늘릴 때까지 버튼이 있습니다. 텍토리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찍혀져 있는 거는 텐트와 벌처의 라인업일 것 같고요. 넥서스를 깨고 테라는 이 라인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텐트 확률까지 좀 버티고 싶을 텐데 넥서스는 이제 벙커 위치가 조금 아쉬워 지금 리페어를 못 보습니다. 윗, 벙커 윗, 윗각에서 그래서 왼쪽으로 벙커 뚫리면 벙커 뚫리면 벙커 뚫리면 토스가 좋아 보이는데 네? 앗, 벙커 뚫르면 오오오오. 지금 마인메소 돼있습니다. 아, 마인메소예요! 오오오. 지금 닫힘들어가 많아서 월세 정말 대참사 날 뻔했죠. 그쵸. 워터파크 바로 개장되거든요. 텐트는 이제 저 마인 하나 이용을 하려면 좀 좀 유혹하면서 예, 좀 좀 때리면서 유혹하는 여우도 있는데 처중하네요, 지금. 예, 지금 와서 여기서의 싸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받는 걸 봤기 때문에 벙커가 밀고 홀 잡아놓는 판단을 했네요. 로보티스 이제 올라갈게요. 프로토스토스 테크가 굉장히 늙긴 합니다. 굉장히 늙. 이제 시즈모도 한 거 같은데? 여기서부터 조이면 또 몰라요. 헤헤헤 자 여기서 여기서 컷! 오우 택견! 네 저 위로가서 뒤에서. 네 닿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 움직입니다. 오우! 오우! 오 난수! 오 많이 다 뺐어요. 많이 다 뺐어요. 이게 난수! 자 이러면 탱크가 많아야 됩니다. 이쪽 위에도. 아 이쪽 벙커 맞고 그 다음에 시즈모도 하는 거를 지금은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모험을 벌었는데 그 모험이 아 좋은 어떤 성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좀 물러섰습니다. 탱크 도기. 이거 오히려 박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시즈모도까지 찍어. 와 아머리 짓고 운영가네. 이러면 토스가 좋은데. 삼용이 먹어서. 아 이거 마인 빼면서 계속 지금은 전지라는 생각이에요. 오오오오. 이게 지루 해체가 아니거든요 저 질럿이. 네. 조른조른 유도. 아니 태란존이 확실히 느낌이 있어요. 오우! 아 들어왔네요 대비진. 그거는 많이 왔습니다. 네. 저 다 맞았어요. 저기까지 일단은 올라가는 것이 1차 목적이었는데 그 1차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 네. 이것도 들이 되나요? 오 마인 해체하면서 이거 탱크. 오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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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예. 드랍이 이미 죽었고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예예. 라인바리 수비라인이 아닌 상황이 됐거든요. 와우. 지금 트리플을 올립니다. 네. 방금 테크 고개 돌아갔거든요.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뺐습니다. 네. 네. 지금 체력이 좀 빠져있어서. 지금 여기 투격맞으면 터질 수도 있는 상황. 네. 게다가 트리플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형태에서. 확실히 전제살임수와 병력을 그대로 무리하게 지어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여기 넥서트 완성됐고. 2분 붙이면서. 자 두 군데에서 자원. 확보하고 있는 자원에 리버티크 올라갑니다. 아 슈호우쑤은 또. 플레이 스타일이 또 요새 트렌드를 또 빨아가네요. 거기에 속옥셔트를 좀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재는 식이에요. 사넥서트 이후에 짜내기 풀기. 뭐 이 소모전. 요게 요새 프로토스의 소통. 아 삼넥을 안 지웠구나. 그런 상태로 해줍니다. 근데 방금 삼넥서트가 혹시 지워지 못했잖아요. 아 실수로 취소했나보네. 실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좌우를 어디다 썼을까? 네. 그쵸. 그쵸. 하면서 본질에 막 터렛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 라인이 더 변고해지는 이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옵저버를 통해서 본질의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단수우 선수가 오늘 뭐 별명 많이 없죠. 네. 다음부터 단수우 선수가...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아 그냥 정석을 빼고 그랬다. 여기서 말리지 말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대회를 올라가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스리고 차선책을 찾는 그런 플레이 잘 추스려는 것도 실력, 곧 실력입니다. 네. 그렇죠. 빈틈을 찾아서 셔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빈틈을 찾을지 아니면은 이제 셔틀의 어떤 그 리버 의존에서 어 뭔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빠르게 확보할 만한 자원을... 와 이거 오펙, 오펙 지르기다. 참, 진짜 오랜만에 보는 체력인데. 와 이거 로템 시절에 하던건데. 옥서버의 시야를 뉴욕을 하는 거거든요. 흠흠흠. 여기다 좀 숨겨서. 자, 도의급 준비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리버 에 개 털릴 거가 아니야? 18년 정도인데. 네. 근데 실피드 같은 레드에서 된 적이 있어요. 여기다 여기. 오오오. 데뷔하네. 와 이거 이거 방금 박혔으면 졌어요. 어 뭐해? 뭐해? 탱크 뭐해? 시즈보드 안 했나? 어어 뭐해 뭐해? 어어 이거 리버 내리면 X 된다. 어? 어어? 잠깐만. 아 시발. 테테 뭐 왔. 어 근데 결과적으로. 또 테란이 또. 엄청 소금을 잘 해냈어요. 텐크가 벌써 7개나 쌓여서. 0.1업이 됐거든요. 중요한 게. 그리고 상대의 트리플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네. 생산 인프라가 늦어요. 프로토스가. 그렇죠. 그의 긴 즉슨. 돌진. 네. 돌격. 아니 이거 진짜. 잠깐만요. 이게 너무. 이게 제일 모르는 게임 같았는데. 네. 일대는 박성진 선수가 분위기 일단 가져왔거든요. 돌격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죠. 상대는 게이스크도 지금을 넣고. 트리플 자체도. 지금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스캔 찍어보고. 한대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건 셔틀 질럿이 무조건적으로. 피로해 보입니다. 근데 털에. 이게 지워지고 있고요. 네. 사직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네.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싸워요. 트리플이. 네. 아비토테크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지금 물량 자체도. 안나.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시발. 졌어요. 졌어요. 내가 이거 X댔는데. 이거 못 걷어내겠는데 라인. 오. 심시티까지 해버려요. 아. 여기가 완전히 살림 차리고. 이 지역을 바탕으로 트리플 깨고. 양은 양은 목 졸려서. 목 졸려서. 목 졸려서. 와. 맘 밟으면 게임 터져요. 어. 이게 추가되면. 아. 밟았다. 시발. 막으면서 시간 끌 생각이었는데. 그 수요일 중에다. 마인만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여기. 클리포. W를 막아내면서. 이 자원초를 좀 지켜내고. 이 변경을 상대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견고해 보입니다. 저 라인 뚫기가. 네. 탱크가 너무 촘촘하고. 털에도 너무 적절하게 잘 박혀있고.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아. 아. 저 마인데무지까지 들어가면서. 병에 녹았습니다. 이야. 이거는 전진 가능하다고. 계속 와요. 돌격 돌격. 예. 탱크 내에도 더 전진이 가능합니다. 야. 박성진 선수가. 네. 이 게임. 남수 선수가 조금. 이 게임 드리기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는 또 이렇게 받아먹고. 네. 예. 기회를 잘 받아먹네요. 이거는. 와. 흔들어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패. 박성진 선수의 돌격 성공. 자. 이번 경기 승인 다 내면서. 최종전의 기회를. 박성진 선수에서 얻어냈습니다. 앞선 경기로. 남수 선수의. 자신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큰. 작은 실수. 큰 실수. 이렇게. 지금 두 번의. 실수가 좀 발생이 되면서. 아. 좀 아쉽게 경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넥서스 취소해서 졌다. 그렇죠.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성 직전에. 거기서 좀. 초래를 받기 때문에. 이 트리플의 문항을. 같이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한 타임이 더 늦춰졌어요. 맞습니다. 네. 저 넥서스가. 좀 더 빨리 펴졌으면. 그만큼. 게임이 더 빨리 늘어나겠고. 그만큼. 4즐럿이라도. 혹은. 4즐럿이라도. 더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아. 나는 그냥. 아. 승교장 얘기하고. 젊나 짜증나. 아. 하늘을τ. 쌉. 쓰이. 진정.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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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 하아... 하고 깨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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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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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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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 부족합니다. 지구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격렬은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격렬은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격렬은 아저씨에 가겠습니다. 공격력이 부족합니다. 아 뭐야 아 시발 아 자 이제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제공 및 공격을 위해 그 공격을 맞추 노숙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돌이Н다! 하필 보컬한 것만으로 유지해 주시면 안될 것이다. 저리엔 대략을 찾아도 아니겠다고요.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0. 장미은 굉장히 쇼핑하고 있습니다. 10. 장미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10. 장미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10. 장미에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10. 장미에서 부족하는 공폭이 제시합니다. 2단계에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아시아. 2단계에 적어놓습니다. 3단계에 적어놓기 바람에 적어놓습니다. 2단계에 적어놓습니다. 1단계에 적어놓도록 멈추어 보입니다. 3단계에 적어놓습니다.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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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전진앞고! 목표 설정! 시리즈 완료! 영역을 내리시오! 에너지가 없으시오! 경기직! 루스를 다시 다시! 준비, 연락집이다! 준비 완료! 에너지가 없으시오! 영역을 내리시오! 영역을 내리십시오! 각종 준비 완료! 시리즈 준비 완료! 경고 – 전투 내장에 적기 시간을 가르치다. 경고 – 전투 내장에 적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경고 – 전투 내장에 적기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경고 – 전투 내장에 적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새로운 액션을 바꾸러지세요. 연방에서 적정되는 다음 공격적으로 철리로 그렇게 되었지요? 무술화 시작됩니다. 공격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과정, 좌표를 쓰실 수 있으며, 과정, 매탕이 생활 완료, 총격 대응으로, 과정, 활어 기복합니다. 요? 공격을 낼 수 있습니다. 쏘옥 침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본적이라, 갈비가 적듯이 다 같이 적은 경우가 많아지요. 멍을 밝히는 곳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중독은 공격이 되었을 때 다른 공격이 되었을 때 쾌척을 만들 수 있는 중독으로 빠르게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독은 공격이 되었을 때 1시간 후, 그가 공격을 만들 수 있는지 전달이 되었을 때, 공격이 되었을 때 공격이 되었을 때, 그는 공격이 되었을 때, 공격이 되었을 때 공격이 되었을 때, 스파이크가 졸업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입력하십시오. 거곱을 입력하십시오. 스파이크가 졸업하십시오. 스파이크는 전쟁하십시오. 여기 있는 공격을 입력합니다. 목표 3장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진압성 터뜨려! 목표 3장 공격을 지켜낸다 히힛 아... 아... 다행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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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충분히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또 되네요. 경기력이 정말 좋았고, 이번에도 중반부 이후에 우위를 점하더니 또 역전승을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좋은 출발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함수를 하나 던져서 그 우위를 오히려 뒤바꿔버리는 이런 판단도 너무 좋았고, 경기 내에서 본인이 정말 센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 기유다 선수의 스타일인 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승리한 선수든 패배한 선수든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승리의 주인공 인터뷰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유다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다 선수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패강위주 일어났습니다. 진출 수강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8강이지만, 제가 진짜 주그림을 다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마운 사람들 빨리 언급해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마이너즈 식구들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샤이니가 옆에서 계속 붙어져가지고 연습해줘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바스포드 이사장님, 우리 감스 이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이 서른다섯 먹고 하루에 열 시간씩 게임하는 걸 이해해주는 와이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송하는 우리 향이 너무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비록 졌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한테 계속 연락하면서 봐주는 우리 영호 영호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빨리 돌아와서 같이 좋은 방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좀 아쉽게 오늘 철구 선수에게 무너지긴 했어요. 아 네네네네네네 오늘 철구 선수에게 엄청난 경기를 보여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철봉 기록이 이제 밑에 이제 그 라인업들 조커 티어의 택백 리상 로기랑 맞먹는 저는 제이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철구가 진짜 오늘 이재동의 그 약간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정하고 있는 높은 곳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겨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마지막 물량 우리 총장님 도재욱이랑 좀 느낌이 비슷 결이 비슷했나요? 어? 어떻게 물량이 좀 마지막 게임이요? 예, 물량 좀 아니 전체적으로 탤태전에서 이해도가 높았고 그래서 기본계에서 체급이 좀 달랐어요. 오오오. 아 네네네. 알겠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뒤쪽이 좀 아쉬웠어요. 네, 진보 교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서 그랬어요. 네, 아, 네. 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 그래서 언급이 없었군요? kilometres를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2136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짜포.. 짜포는 많이 되는 식구들로 퉁쳤어 미안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형들아 짜포한테 형님들 지금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사준다고 하세요 짜포한테 전화 통화할게요 아 짜포.. 짜포한테 개선.. 짜포가 한 100개임에 죽고.. 아 짜포.. 아 여보세요? 왜 뭐야? 짜포야 미안해 이 씨발 새끼야! 영호 뒤에 짬영호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짜포야 내가 진짜 팔강가서 꼭 한 거 밖에 진짜로 언급 좀 해줘! 아 짜포야 미안해 아 근데 진짜 네가 제일 많이 도와줘 미안하다.. 아 근데.. 너랑 혁진이 형이.. 너랑 혁진이랑 승훈이 형 다 언급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내가 제일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 아 근데.. 도와준 시간은 혁진이랑 승훈이 형이랑 비슷하긴 해 그래?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방중해라! 오케이! 형님 수고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이니야! 오케이! 아.. 가자 넘어가자 자 형님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승리품도 받고 싶고 썰도 풀고 싶은데 그거는 내일 오전반 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반 열한시인데 아홉시쯤에 켜가지고 소통 좀 하다가 아홉시에서 열이 사이에 켜가지고 소통 좀 하다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코 한번 갈게요 또 애들이 응원 많이 해준 거 같은데 네 아 또 애들한테 인사 한번 할게요 고맙.. 고맙습니다! 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들 진짜 한마만뜻으로 응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물어봐야 되나요? 예 요닝아 네? 너 나 지길 바랬지? 아.. 너 내일 지고 내가 오전반 롤을 한 면허 와가지고 기플릭스 할 생각 혹시 뭐 그런 가짜 맞니? 아니 형님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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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형님 탱크랑 벌쩍 터실때마다 잇몸이 보였습니다 와아 진짜 진실이네? 아니 아니 김우총은 저 그 말밖에 안했어요 제가 저격수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김우총같이 게임할때 성사는 표정 같다고 밖에 안했어요 아아 일단 아니요 덕분에 올라갔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 오전반 멤버들 양양 포함해가지고 그쪽 라인티어 11시에 수업 시작이니까 늦지 말고 오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철구랑 올라가고 싶었어요. 철구가 간만에 또 진심인 모습이고 제가 또 철구 중에 있을 때 철구가 오프라인 가고 싶다고 할 때 그때 좀 느낀 그 느낌이라서 뭔가 같이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2승이었으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만 일단 뭐 아무튼 한이음 이츠르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반응입니다. 밥 맛있게 먹어요. 형님들 저 뭐 그냥 당득이 당 그거 같으라고? 아 그럼 방종국 우렁님들 틀고 갈게요. 딱 이 한 곡만 마저 듣고 하아.. 아.. 진짜 씨.. 다행이다. 감스트업! 바스포드업! 도네넘! 이영헝! 갈게요. 거의 뭐.. 도네넘! 우리가 무제한 제발 바스포드업! Visu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